음악 점프업 바이오에선 한때 바이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신라젠을 조명합니다. 최근 신라젠의 면역항암제인 펙사백이 국내외 임상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기술이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라젠은 이번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펙사백의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탁지훈 기자입니다. 신라젠은 지난해 말 유럽정양학회에서 펙사백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라젠은 최근 펙사백에 대한 리제네롤 명약항암제 리브타이오와 병용 임상에서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눈여겨별 점은 신라젠이 항암바이러스 의약품 최초로 정맥 투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지금까지 항암바이러스 의약품은 정맥 투여 시 종양 도달 전 명약체계에서 거의 제거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이 직접 투여 방식으로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상 결과로 펙사백의 글로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의 시너지를 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리브타이오 단독욕법보다는 훨씬 좋았던 거죠. 정맥주사 환자한테서 효과가 있었는데요. 정맥주사로 한다는 것은 예전에 튜머, 그러니까 종양에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는 편리성이나 유효성 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신라젠의 목표는 명약항암제 펙사백의 기술 수출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곳은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입니다. 신라젠은 리제네론이 펙사백의 기술을 도입한다면 리브타이오의 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리제네론이 가지고 있는 리브타이오의 확장성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격이 다른 항암바이러스와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효과가 더 낫다는 것은 시장성과 확장성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 더 쓰면 리브타이오의 여러 가지 적응증이나 또 실패한 환자들에 있어서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밖에도 신라젠은 항암제인 BA의 0891과 항암바이러스 SJ600의 임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회사의 모든 파이플라인에 대한 기술 수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탁지훈입니다.